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오백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 첫 번째 편 제가 올려드린 거에서 한오백년의 후렴고를 불어봤는데요. 노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우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저를 우선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버전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번 시간 거는 연습해보셨을 테니까 그냥 풀게요. 여기까지가 후렴이었죠.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1절, 2절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텐데 앞부분만 바뀌었죠. 앞부분만 바뀌었죠. 매일 날 날 낳을 뽀내을 Kingston çoód. 여기 다shot고 여이로 여이로 여인 두 번째는요, 앞부분만 또 바꾼 거예요. 도래, 렐레, 렐레, 도래, 도,ミ, 미, 내, 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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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래, 도,래, 도래, 도래, 도, 래, 도, 빈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손가락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저를 보면서 따라하시면 아마 혼자서 보셔도 이런 비슷한 멜로디를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도 민요를 직접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 악기를 보신다면 더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그제는 2012년 댄스기빙 데이였는데요. 집에서 부모님들과도 떨어져서 미국의 어떤 연휴를 맞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. 터키, 크림베리 소스, 애플파이 이런 것들도 먹었는데 확실히 좀 더 한국 생각,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오백년은 좀 저의 그리움을 담아서 저희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저와 함께 수업시간을 확인해보시고 또 다른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